네 시장 얘기 지금부터 해봐야죠 자 시장 정리하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078선의 움직임이 집계되고 있고요 종가로 좀 갈수록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654선입니다 일단 12시 부근에서 고점을 찍고 좀 매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을 내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보시는 외국인들과 많이 연동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환율입니다 오늘 이쪽은 한 7원 6원 50전 정도 오르면서 다시 한번 좀 환율이 1216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매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8400억 그래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는데요 이 규모 자체가 좀 큽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상영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제 금일 한국 증시는 이제 전일에 이어서 외국인의 좀 대량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저는 미국 증시가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좀 언급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등 유형 회피 성향이 좀 전반적으로 높아진 모습입니다 또 코로나 여파로 경기도나 우려가 높아진 점이 계속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국내 증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금일 개인과 이제 기관이 순매수세에 좀 나서는 반면에 외국인은 이제 전일에 이어서 8000억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화학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운수창고 그리고 비금속 광물, 예약품 업종 등은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반면 종이목재나 전기가스업, 전기전자업종의 하락폭은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이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좀 넘어서면서 5원에서 6원 정도의 상승세를 보인 결과 1216원 선에서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네 중국증시가 좀 힘을 내주면서 우리증시도 좀 시세가 회복되는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중국증시도 알려주세요 네 오늘 중국증시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의 이제 농업 인프라 건설 강화 언급에 이제 시멘트나 부동산, 철강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해증시는 좀 장중 상승세를 보였던 반면에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로 전자기기나 전자정보 등 기술주가 부진하면서 심천종합지수는 좀 약세를 크게 보였습니다 테마별로 살펴보면 이제 해양 장비나 농촌 활성화 관련 테마는 좀 강세를 보였지만 5G나 화해, 광대역통신, 가전 등은 2, 3% 수준의 약세를 좀 보이면서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 증시도 전체적인 시장의 강세보다는 정부의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관련 종목만 상승을 하면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덩치가 크면 지수도 같이 움직이고 뭐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던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조금 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대체적으로 지금 증시 지수 위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요 그러게요 예예, 믿을만 합니까? 신뢰를 할 수 있는 지수대인가요?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 시장이 알려주겠죠 아직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건 모르죠 아, 어렵다 예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네 최근 지수의 하락 요인들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물론 겉으로 표명된 것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시장에 영향을 졌다라는 판단들이 많지만 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락 요인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점 음, 그리고 버니 샌더스의 약진 그 다음에 디지털셀을 비롯한 IT 기업들의 규제 강화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던 경기도나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 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은 이제 원래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네, 밸류 문제 밸류 문제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었고요 그 문제가 왜 문제냐면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기대만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보통 기대가 갑자기 꺾이면 급락을 해버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을 겪어야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 2019년도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실적이 YY로 0.6% 증가를 했는데 주가는 30% 증가를 했어 상승을 했죠 네 왜? 돈의 힘이겠죠 네, 유동성 네 근데 이제 그 스마트 머니들이 왜 주식을 샀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스마트 머니라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주식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주주 자본주의 그러니까 주주가 무조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애플 같은 경우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지만 너, 네가 만들었지만 너 주가 괴판 만들어놨네? 너 그만둬, 나가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의 움직임은 주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CEO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결국은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배당을 하든 주가만 올리면 돼요 네, 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유가 그렇죠 네, 기업가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면 뭐 회사를 창업자라고 해도 주주들이 해가지고 그만두게 만들거든요 네, 그런 식의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증가를 했었다 네 그러면 이게 어, 그와 반면에 그렇다라면 이제 이게 정상화가 돼야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 주가가 내리거나 실적이 좋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관세 발효 이걸로 인한 투입 비용 증가 실적 부진 뭐 계속 이어져 왔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공장이 멈춰버렸죠,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전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거 정상화 돼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어쩌저쩌고 하면서 빠지기 시작하죠 음 네 생각을 해보면 지난 19일날 S&P500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가 19배 네 5년 평균이 높지만 16.7배 사실 이것도 높아요 네 네 10년 평균이 한 5.15 그 15배 정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네 네 네 15배에서 16배 정도가 미국의 계속적인 평균 PER이 있었거든요 네 어 근데 이게 물리적 5년 평균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이제 뭐 움직였었던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16점 근데 최근 들어서 엊그저께랑 빠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PER이 좀 많이 내려온 많이 내려왔으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서 반등을 크게 하기보다는 변동성을 키우는 개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네 그 다음에 뭐 버니 샌더스 후보의 움직임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번 사우스 캐롤레이나 같은 경우는 1위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그 다음에 디지털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장기적이고 뭐 코로나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가 정말 잘해요 뭐냐면 오늘도 미국장 끝나고 나서 CDC 질명통제센터한테 경고했어요 막 뭐라 그랬다고 너 왜 그 주가 빠지게 이상한 소리하니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검진을 안 해요 네 검진이 한 400건 정도밖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건소로 데려가서 하잖아요 35,000건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명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35,000건 뭐 모든 전수조사 뭐 그렇게 하는데 미국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유사증상이 나와도 그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 CDC로 보내서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조사를 해서 검증이 되면 병원들이 안 해요 거기다가 좀 중국 갔다 온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으니까 개인이 부담한다고 그렇죠 네 내 돈 내고 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4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잘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미국 증시 내부에서도 의료계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트럼프가 검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검진을 확대 전수조사 못하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적지만 이미 많이 퍼질대로 퍼졌다라는 지금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하면 저는 후자가 나은 거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들이 하나 둘씩 그 완화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12개월 포드 PER 그 평균이 5년 평균이 9.9배 근데 이게 1960포인트 근데 지난번 미중 간의 무역분쟁이 격화됐을 때 PBR 보통 저점을 할 때 PBR로 따지지만 제가 왜 PER 언급을 했냐면 요즘에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제 PER 로 따졌지만 PBR로 따지게 되면 지난 미중 간의 무역분쟁 때 가장 바닥을 쳤을 때가 뭐 0.76배 그게 지금 현재 0.8배고 그때 당시 바닥이 0.76배 정도였는데 그 수준이 2,054 그러니까 오늘 1차적인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미중시가 좀 올라가 주면 내일 좀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예 뭐 어제도 좀 내렸고 오늘까지 아 이거는 또 내일자의 투자전략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 중이고요 일단 시세 부분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2075선 1.3%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거래소는 하락폭이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동시효과도 챙겨보시면서요 자 내일장의 투자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left left left